키키올릭입니다.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세계 랭킹 2위 알카라스와 3위 야닉 신어의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 4강전 알카라스가 첫 세트를 6대1로 일방적으로 내준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어서 반격에 성공을 해서 결국 세트스코어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2년 연속으로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신어의 1세트는 말 그대로 천하무적에 가까웠습니다. 호주 오픈에서 고트 노박조코비치를 꺾은 그 테니스가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알카라스조차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고 두 번의 서브 브레이크를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서브와 리턴,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흠결 하나 잡을 수 없었던 이 야닉 신어를 상대로 알카라스는 도대체 어떻게 2세트부터 반격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요. 키키올릭은 알카라스의 리턴 포지션을 승인으로 꼽았습니다. 조금 단순화 시키자면요. 알카라스가 매드베데프로 변신해서 시더를 괴롭힐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알카라스는 2세트 초반부터 리턴 포지션에 본격적으로 변화를 줍니다. 특히 세컨스 오브 리턴 포지션에서 변화가 아주 두드러졌는데요. 매드베데프가 곧잘 하는 딥 리턴 포지션, 베이스라인에서 5,6m 뒤에서 리턴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확 바꿔버린 것입니다. 원래 알카라스는요. 세컨스 오브 리턴이 무섭기로 유명합니다. 다만 그 알카라스의 세컨스 오브 공략은 베이스라인 바로 앞에서 한두 걸음 나가며 스텝 인을 한 다음에 장기인 투앤드 리턴으로 단번에 리턴 에이스를 노리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닉 신어를 상대로 알카라스는 그와 정반대인 딥 리턴으로 전략을 바꿔서 판세를 뒤집은 것입니다. 숫자로 금방 증명됐는데요. 알카라스는 1세트에서 시너의 세컨스 오브를 리턴 인플레이 시킨 확률이 67%에 그쳤는데 2세트에서는 86%로 확실하게 반등을 시켰습니다. 알카라스의 딥 리턴 전략은 세컨스 오브의 리턴 성공률에 그치지 않았죠. 베이스라인 랠리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카라스는 뒤에서 리턴을 받으면서 아주 강력한 톱스피 스트로크를 구사해서 공에 엄청나게 많은 회전을 걸었습니다. 회전이 워낙 많이 실려서 높게 튀어오르는 공을 시너는 3구 공격을 쉽게 대응할 수가 없었고요. 3구부터 곧장 랠리는 백중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알카라스는 베이스라인 뒤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시너의 빠른 스트로크에 대한 수비가 더 용이해졌고요. 알카라스의 회전이 강하게 실린 톱스피 스트로크 공격에 시너는 범실을 연발하며 무너졌던 것입니다. 확실히 작전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시너도 어느정도 이 부분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듯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예측 가능한 플레이를 했다고 스스로 페인을 짚었는데요. 알카라스는 딥 리턴 전략을 비롯해서 드롭샷, 네트 대쉬 등 다양한 전략 변경으로 시너를 3세트 동안 흔들 수 있었던 반면에 시너는 정직한 스트로크 대결 외에 이렇다 할 플랜 B를 선보이지 못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를테면요. 알카라스가 딥 리턴 포지션 전략을 들고 나왔다면 이것을 파회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서브 앤 발리로 맞대응을 놨어야 하는데 시너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작전을 고집한 듯한 아쉬움이 엿보였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결승에서 진짜 딥 리턴 전략의 최고수와 대결이 벌어집니다. 자, 메드베데프와 알카라스 누가 이길까요? 자, 알카라스에게 마냥 쉬운 상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드코트에서 메드베데프는요. 조코비츠와 더불어서 202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진정한 하드코트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자, 가장 최근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 2회 연속 결승 진출을 이뤄낸 존재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메드베데프는요. 흥미롭게도 알카라스와 정반대 행보를 이번 인디언 헬스에 보였습니다. 늘 고수하던 딥 리턴 포지션 전략을 때때로 버리고 세컨 서브를 베이스라인 앞까지 가서 받는 변칙 전략을 심심치 않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전략이 우위에 설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는 인디언 헬스 결승전인데요. 결승전 보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